여보세요? 하이 로켓님 물어보세요 빨리 나아지 규식이가 한 2019년도 쯤에 너랑 그렇게 달달했던 사이라는데 그거 맞아? 뭔 개소리야 그게? 너가 무슨 말만 해도 수줍어하고 너가 죽을려고 했던 그 영상들 가져와? 맞아? 그거? 규식님 할 말은 없습니까? 제가 둘이 통하자는데? 너 빼고? 아니 네가 저렇게 써놨잖아 규식이만 다당 나 저거 카톡 유형 같은 거 봤어 너도 알지? 뭐야 뭐야? 정신 나을 것 너도 2019년에 이랬니? 내 맘 알겠지? 야 그럼 네가 피해자면 나한테 뭐야 뭐야 라는 소리가 나면 안 돼 돼 나만 아니면 돼! 근데 왜 갑자기 에펙이에요? 그냥요 너랑 더 오래 걸린? 그럼 가격 두 배 차이는 날꼴? 김규식이야 누가 이렇게 예민해? 너랑 더워 악질 두 명 됐고 그냥 게임하는 거 같다 넌 뭐하지? 저는 김규식 여자 해 둘 셋 나도 싫어 이 난 얘 할래 불하 나 잼라지 잼라지 잘하십니까? 이따가 킬 쏘 한 번 보세요 3킬 뭔데 저거? 한 50판 했거든요? 저도 나가겠네 진짜 두 분 한 번 볼게요 얼마나 잘 쏘나? 오케이 죄송한데 교식님 뒤에 있어요 주식님 언제 와요? 가야 돼요? 안 와요 그러면? 저희 팀이니까요 우리 다른 데 왔어 아니 이거 팀 게임 아니야 아니 지금 혼자 있는데 지금 지금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봐 나 방송 안 켰는데? 막 말한다? 뭘 말해? 오늘 다 나한테 오늘 잘해줘 그게 진짜 흑하지 진짜 개무겁네 야 앞에 져 아악 아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소극톡 플레이야 아니 성이 없으니까 너가 혼자 정신이 나간 거야 양아지 살아서 보자 나 주워줘 나 주워줘 빨리 양아지 간다 킹나퀸 아니 미친놈아 난 아직 살아있다고 와 가한 데미지 45 나와 누구야? 종아리 걷어 간판 어 킹스캐니언 하니까 생각이 나네 저희가 대회에 참가했던 옛날 요치 한 번 해볼까요? 설마 저희 팀 소개할 때 이름이 뭐였어? 량금식디였나? 량금식디 량금식디 화면보다 어두운 차요 피에 후보다 붉은 차요 드래곤 슬라이브 호락이다 와 사양이가 지웠는데 아 재밌다 사양이가 웃겨? 뭐 어쩌라고 답정너야 아니 연맘에 총 게임에 총이 없음 아 뭐 모잠비크야 너무 그렇다 진짜 모잠비크 대박 에너지탄 어딨냐고 에너지탄 나 육습게 있는데 내가 내놔두세요 재롱잔치 한 번 할까요? 야바이 가겠습니다 야바이 잘하네 감사합니다 에너지탄 있으신 분 에너지탄 아까 내가 핑 찍었잖아 그래서 어딨냐고 어딨어 어딨어 뭘어 이 기지배야 기지배? 있어 뭐가 있는데 말하기 좀 그런데 있어 나 알고싶어 살고싶어 어 싸운데 근처 여기 앞에 이거 가는거 맞아? 가잖아 좀 같이 해 아유 죽었네 죽었네 어 살려줘 얘 필이야 얘 필이야 어딨는데 아아 필 아니잖아 아 럭키님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펙스? 저 야뚜한테 배웠어요 어쩌라고 모셔봐 나도 와우 와우 상겼네 뭐야 뭐야 뭐 상겼네 와우 손에 물만 묻히게 하겠습니다 미친놈 그만 혼자 가세요 먼저 갑니다 와우 어허헣 니 여기 어디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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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 누구한테 배웠어 에? 뭐야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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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진짜 못쓰겼어 아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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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1등 할 수 있어? 하하 얘네들이랑 봐서 못하겠다 하하하하 하지 마세요 이씨 내가 내가 나로 할까? 아니 제일 많이 죽는 애가 해야 돼 뭘 많이 죽어 있어 질서 안 넣은 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영상 해봐봐 너가 몇 번 짓다 첫 번째로 죽는지 어? 야 어떻게 게임을 해 이거? 하하하하 나 이번 판에 너 뒤를 얼마든지 두 눈으로 본다 눈썹 밀기빵? 하하하하 하하하하 욕하지마아 하하하하 붙잡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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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바위 먼저 잡아 바위 먼저 잡아 바위 먼저 잡아 바위가 어디야? 바위가 어디야? 으아 에임과 에임 실험이야 에임 실험이야 한 명 다운 아 나 필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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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온다 이거? 너 믿어 나 살린다? 죽어도 몰라 죽어도 모른다니 미친놈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금 근데 몇 등이었어? 아니 나 못 봤어 나 지금 몇 등인지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 아 나 생물을 다 잃은 거였는데 하하하하 어 야 사람 하하하하 나 왜 퀴 안 좋지? 바보관에? 한 명 다운 아 저기 있잖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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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 아 피 다운 굿 뭐야 추가했어? 안 돼 안 돼 배너 먹을걸 팔 본데 오 굿 뭐야 혼자 먹어? 아유 남이 먹던 거야 인마 아유 놀랐네 아유 맞지? 엄청 있어 하하하하 나 도와줘 어딘데? 살려줄게 헬로 아 나 총 뭐야 총 왜 이딴 걸로 바꿨어 개 같은 거 아 이런 썩어 와 와 야 잡아왔어 산시냐? 나 온다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하하하 야 나 죽었어 안 돼 하하하 야 넘어갔어 1등 한 번만 해보자 내일 아침까지 하는 거지 우리 어 여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그 마인드 하나로 하는 거다 할 수 있다 내가 라라 할게 드디어 하하하 드디어? 그럼 우리 딱 이번 판에 모든 걸 걸자 이번 판 1등 못 하면 전 담앱으로 가겠습니다 몸 건강 생각할 때도 좀 됐잖아 돈 주고 왜 목숨을 깎고 있는 거야 남자애 한숨이니까 으응 아 진짜 걔 오글걸어 진짜 어우 그럼 이제 그냥 좀 말할 수도 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말씀 좀 이 집에? 보여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진짜 하하하하 아니 아니 남자다움을요 유치한 새끼다 하하하하 알았어요 죄송해요 하하하 자 동파이들인가 하하 니 실화해? 자기장? 아니 1400미터 뭐야 1400미터? 어? 우리 설마 마지막 자기 장사야? 오잼사? 아무도 벌다는 거를 말을 안 해 왜 얘들아 나 죽어 어쩔아도 나 죽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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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대 남음 님들 헐 1등 할지도? 그 말만 안 했다면? 강아지만 안 잘리는데 라라가 살아있으면 된다 우리 사람 님들 야 이쪽이다 컷 한 명 컷 한 명 컷 이쪽이 하나 다른데 왜 걔 피해 리거든요? 얘들아 여기 와줘 안 돼 아 잠깐 내 애인데 필라인데 필라인데? 어? 산건데 사람 없나? 왠지 조용하다 어차피 앞에 레드존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죽었어 뭐야 왜 죽은 거야? 자기장 때문에? 와 개노잼사 와 이거를 뭐 이런 노잼사가 있어 아 침프네 우리 다 잘 싸웠는데 아기가 어디 갔어? 뭐야 더 하는 거야? 뭐? 뭐? 침프네 어이구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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